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? 그... 티라누나! 괜찮으세요? 난 걱정할 것 없어. 이 정도 손상은 금방 수복될 거다. 과연 일이 나다. 그 상태에서도 내게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히다니. 아무래도 당장은 전투에 참가하기 어려울 것 같군. 뒷일은 너희에게 맡기겠다, 검은양. 검은양, 만나서 반갑군. 내 손으로 이리나를 막으려 했지만,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군.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리나를 막아주기 바란다. 끝내라, 미스틸테인. 이리나의 흥쟁은. 네, 누나. 저한테 맡기고 잠시 쉬세요. 이 사냥, 제가 끝마치겠어요.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. 클로즈업. 나,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.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.